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우리 경위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4일 전에 우리 백화점 현지 지도해 주셨습니다. 뚝밖에도 우리 경위하는 장군님을 우리 밀터에 모시게 됐다는 기쁨과 함께 언제든지 장군님을 모실 수 있게 준비하지 못한 그런 죄송한 마음과 소무스러운 마음을 안고 우리를 경위하는 장군님을 배웠습니다. 이렇게 장군께서 우리 1주에 오셨습니다. 오셨어서 1주부터 2주, 3주까지 그 높은 3주까지도 다 올라가셨습니다. 얼마나 이민을 위한 사랑이 고수면 장군님께서 이 주날에, 이 주날 제일 주날에 오셨겠습니까? 우리 이민들이 땅가루며 화장품이며 위생장 보시면서 우리 이민들에게 많이 바라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눈 찬바람 부는 날 우리 백화점을 찾아오셨던 장군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. 많이 배놓지지 않습니다. 장군님께서 오셨습니다.